스타드사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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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계 메뉴 후계 메뉴 후계에 따라 가격이 다릅니다 rends I won clear and semi-dry semi-dry or dry 너무 맛있어 특이하다 너는 교토사케를 먹었다고 말했나? 이름은 키노에네 키노에네 쥬마이 쥬마 쥬마이 이 술 나온 지 얼마나 됐죠? 9분도 안되지 않았나요? 3분? 지금 저 두 모금 하실동안 어떻게 되신가요? 설명을 좀 해보세요 저기요 목이 많아서 물인 줄 알았잖아요 물은 이렇게 안 드시던데 근데 왜 이건 핑크색이 아니고 연두색인 것인가 그린 핑크 너무 귀엽다 먹어야겠네 먹어볼까 먹어볼까?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나봐 오 안에 치즈 들어있나 봐 맞아맞아 말하는 거 아옹물이 아, 이.. 아, 이.. 이.. 그.. 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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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 야.. 야..마토 다마시 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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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우 프로덕션 신기한 색깔이야 오오 진짜 특이한 향 타이 시골 타이 시골 타이 시골 타이 시골 타이 시골 타이 시골 한국국인데요 오 네 맞아요 한국말 하세요? 어? 대학생 대학생 공부 아 일본行국 사케 아 정말? 아 10분 이쁘 샵 아 한국아 아 대박 엄청나요 나이스 하트도 할 줄 알아 하트도 할 줄 알아 자, 열이네 열 뭔데? 말을 해줘 나도 궁금해 나는 요고나카 나이스 나이키고 코로나 20년이라 이번에는 술을 마실 수 있어요 다시 이제 술을 먹을 수 있는거야? 맞아 아들라이 아니야? 베이비 베이비 베이비이잖아 베이비야 베이비 깜빡 베이비 이게 제일 인기있는 술이야 박찌 음 음 일본주 파지메 때가 뭐야? 저 아 파지메 가실 때처럼 매니매 매니타임 다이스키 다이스키 우리 한 장 더 시켜서 나나 먹을래? 그래 뭐 시킬래? 뭐 시키고 싶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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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우키 유우키 위닝 뜻 음 음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 깜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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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이거 약간 클렌징하는 느낌이야 되게 깔끔해 깔끔한데 포인트하고 약간 끝에 진짜 조금 감칠 말이 있어 비데요 비데요 여리 따이 여리 따이? 무슨 말이야? 여리 따이? 음 도리 따이 도리 따이? 찍고 싶어요 아 찍고 싶어요? 아 찍고 싶어요 찍고 싶어요 찍고 싶어요 네 뭐 마셔요? 뭐 마셔요? 네 리온슈 네 리온슈 마셔요 네 리온슈 사케 나이스 사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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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쵸 사케 사케 무슨 말이야? 귀여워 진짜 귀여워 진짜 귀여워 좋아 좋아 오늘 덕분에 좋았어 잘했어 좋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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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먹자 잘 먹네 나 싫었어 아 한국에 짠 짠짠 예스, I'm.. 에? 정말? 에이? 어디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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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넷플렉스에 있구나 진짜? 넷플릭스에 넣으면 좋았다 잘 이 드라마에 출연하네 진짜? 엑그 진짜 마키베어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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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지? 어 베이비 베이비 베이비잖아요 너도 베이비 돈키호테 아 여기 화장품이 많구나 어? 이라쿠마 아니야 얘? 아니야 아니야? 포물이니까 보고 아 포물? 아 미안 포물이야 나 잘 몰라 미안해 키티 산타 이거다 이거 개템 했습니다 제가 쓰는 아이라이너 약국에서 산 마스크 여행에서 싸 나는 너를 데리러만 오고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? 네가 사서 진짜 나는 파산이야 저는 파산이에요 동물 SD 잠깐만 잠깐만 다시 다시 해줘 땀 흘리는 SD 마카라미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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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리마트 양말 나 양말 또 하나 사면 화낼 거야? 소니점 PD 상품들이 좋아요 얼굴은 아니 양말 너무 좋은데? 나 얼굴 왜 이렇게 볼터치 했어? 볼터치 그것은 피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금 어디 가고 있죠? 저희는 편의점 가요 오뎅 사러 아까 패밀리마트 오뎅이 없었어요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가요이가 먹고 싶은 오뎅을 사러 편의점 오뎅은 김놀이 있어요 얘는 오우 아 갑자기 앞에 저 자전거 타신 분이 넘어져가지고 놀래서 괜찮대요 괜찮대 젊은 거 같아 뼈는 안 부러졌을 거야 근데 냉정하다 일본에서 젊은 거 왜? 도와주지도 않고 쳐다본 거 어 일본사람 냉정한가요? 냉정합니다 일본사람 냉정한가요? 교또사람이 냉정한가요? 이거 일본말 어떻게 해요? 교또사람 냉정한가요? 네 내 친구 허리 아파요 허리에 허리 아픈데 오뎅 사러 들어가는 이가혜 씨 교또 없는 거 아니니? 나 그럼 죽을게 죽지마 근데 아예 없는데 오뎅 그 팥이? 오뎅 실패 여기 오뎅 없는 거 같아 싫은 건 다 여기도? 어 없는 거 같아 그냥 취급을 안 하는 거 같아 로뎅 아니야 로뎅? 무지 한 명 있는데 생각하면 젠장 안 돼 멈춰있는 어떻게 저렇게 멋있게 멈춰있죠? 되게 저 자세로? 수고히 세븐일레븐 있어? 오뎅 있어? 응 우와 성공 여기 우리 네 번째인가 혹시? 많이 있다 명란 오니기리 나 이거 사고 싶은데 계란 샌드치 계란 샌드치 먹을까? 나는 못 먹어 먹고 싶어 다 모르는 말이야 불 켜는 거다 어 그거 나 이거 하나 사야겠어 아 1달 수고히 교도 좋아 교도 스키 교도 스고히 교도 다이스키 교도 다이스키 교도 다이스키 근데 한국이 더 좋아